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T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7일 오후 3시 39분이구요. 종목코드는 236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MBT를 처음 접하시키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란 카페의 쿠폰 도장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포인트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휴사에게 솔루션 형태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MBT의 사업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기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사업 내용을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모바일 포인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 소재를 시청하거나 특정 행동을 완료했을 시에 포인트 같은 보상을 제공받는 사업 구조를 의미해요. 광고주는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자발적인 광고 소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쇼핑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시에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받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판매자는 단기간 내에 자신의 상품의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또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는 사업 모델의 다각화와 도메인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노랑 브라우저와 더키즈 라이브, 스몰 바이츠 같은 것들을 개발 운영하면서 사용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어요. NBT는 이용자가 모바일 경험 속에서 포인트, 콘텐츠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광고주와 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NBT만의 독자적인 포인트 에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플랫폼에서 광고 시청, 상품 구매, 콘텐츠 소비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다방면에서 활용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설명해 볼게요. 누적 가입자 수 2,500만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필두로 더큐라, 노랑, 캐시피드, 에디스 노프홀 같은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 운영 중입니다. 에디스 노프홀 쪽에서의 쇼핑 거래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언택트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게임업종 포인트 광고 또한 언택트 국면에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 트렌드가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무려 168%의 성장률을 보여서 질적인 성장에 성공했다라는 평가에요. 앞으로 계속 기대에 범직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 쿠키 오븐을 운영하기도 해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검토하면서 다시금 장대양봉을 기록한 적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nbt 시가총액은 2461억 발행주식수는 848만주 유동주식수는 45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보면은 내려보면은 요 매출부분도 요런식으로 이제 어느정도 좀 내려왔는데 영업이익은 엄청 내려왔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올라왔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매출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제 줄어들었는데 어 정말 다행이기도 B2B의 급성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해요. 그 사업을 nbt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급성장을 해서 좀 소폭 감소로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이제 좀 여행사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행사들이 광고를 nbt에 많이 줬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된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금융수익과 이현보험의 수효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무엇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nbt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정말 어려운 차트인데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인 거예요. 지금 49,000원대에서 25,800원까지 다 그냥 저거 무덤인데 지금 무덤을 하나하나 파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고 이 윗고리가 하방압력인 건데 하방압력이 하방압력에 끝까지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근데 일단 갈 길 멀어요. 49,000원까지 뚫어야 됩니다. 일단 뚫으려면. 근데 만약에 뚫는다면 더 이상 막을 사람이 없겠죠. 아니요. 있습니다. 차익실현매물 나오긴 할 텐데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지금 같은 이런 하방압력을 다 이겨내면서 올리고 있다는 건 단순하게 49,000원대에서 끊기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이상 MBT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누르시면 가운데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인 이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50원 뭐 손절가 2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뭐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 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의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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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